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그것도 맞지 손가락 먹방 자 한방토구입니다 오랜만에 또 한방토구 일단은 0점을 좀 맞춰야 돼요 여기서 컴퓨터 바꾼 다음에 화면 자체가 넓어지고 해서 조금 감이 달라졌을거야 FHD QHD인가 로 바꿨거든요 살인마 생전 풀스퍼기요 생존전 자엘이랑 데드하드나 스프린트 둘 중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향 자 가보자 모니터로 매직 숫자가 아냐 나는 그거 안찍고 해 아 도끼 도끼 존나 고리다 디자인 바꿔야되는데 다 저기서 태어나요 리스폰 장소가 여기는 거의 고정이야 거의 고정이야 내가 여기서 태어나는거 아니면 항상 여기서 태어나야돼 골이 아직도 있네 패스합시다 못찾으면 패스합시다 못찾으면 패스하는거야 빠르게 넘어가야되요 빠르게 넘어가야되요 아 여기 싸우기 싫은데 아 여기 싸우기 싫은데 죽고 싶나 아이고 하나 켜주기 시작했어 아래에 숯불소리 들린거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님들아 또 까마귀 들렸어 한방토구이기 때문에 가림막이 있네 가림막이 있네 잘하면 맞출수 있을까 더 위쪽으로 뚫으면 맞출수 있을까 같은데 매그가 돌리는게 뭐에요 아 가림막이 아 가림막이 이게 안되네 이제 altro게 깜상쵸주고 촉 좋아요 이거 갈고리 되게 잘 되어있다 갈고리 되게 잘 되어있다 때만이 편하다 돌 뒤로 쏘봤어 걸어 또 갈고 까마귀 네 네 네 네 네 신호를 해 아 아 아 맞춰우 오른쪽에서 하면은 저거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되네 애초에 안만졌네요 이런거 칼찌 그냥 맞아버리는거야 카! 없지 나이스 이거 직선으로 드는게 아니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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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던져야돼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로 견제하자 한방통은 왜 치료하냐고 그만큼 올킬 당하고 싶으시다는거겠지 오 이거 이각도잖아 아 이건 걸렸어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은 견제로 벗어났어 딴 데로 나처럼 달려면 몇시간 해야되냐구요? 나처럼하면 내가 직업을 잃는다니까? 한사람의 직업을 이렇게 하게 만든 셈이야? 이거 봐준거에요 캠핑하면 그냥 캠핑하는데 제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캠핑해도 게임이 끝났죠 근데 얘는 랭크도 낮은거 같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좀 풀어주고 숨통 좀 트이게 하고 죽었네요 이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만만큼 무빙해 자신이 cg 하는거지 그만만큼 무빙해 자신이 cg 하는거지 아아 크으 기가 막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영점조절이 어느정도 됐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으으으 앞으로 가자 어차피 한낱관역일 뿐 흠 흠 피했어 이거를? 흠 아..이거 만능각이.. 뭐..나..다로 백..어.. 다시 백친에 한 명 있을텐데 뒤로 백쳤나? 내가 숨는 선택을 했나? 정수야 많이 먹는다 근데 애들은 이제 숨어가지고 잘 안나올거 같은데 왓초! 잘 나오네요 고맙게도 여기서 숨어버리면 세 명 다 찾아야 돼가지고 귀찮거든 2층에 한 명 있고 나머지 한 명 모르겠어요 둘 다 근처에 있나봐 둘 다 여기 있나?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둘 다 둘 다 됐어 피할라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럼 죽어야지 아 나오라고 쥐새끼처럼 무슨줄 알고 당당하게 어? 여기 나무 뒤에 숨으면 누구만을 구해줄거 같애? 한방토그는 왜 패치가 돼요? 갑자기 무슨 근무로 언젠가 패치가 될거 같긴해요 리베이크 된다며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어 레버 식었구요 구인물 옷이 있어요 아 칠 다했다 그럼 무지겼거든 벌리스리는 뭘 벌리스리여 까마귀 보니까 절로 뛰었다 나가겠는데? 버블 벌리스리여 조졌다 백으로 뛰었잖아 절로 가면 일단 괜찮긴 한데 아 흐믹 왓챠우 우아야 우아다 바로 앞에 개구멍이었다 이것이 스릴 그러니까 아까 꼼꼼히 봤었어야지 엄청 좋더라. 개판이었는데 어떻게 맞췄어? 맞췄어 커피하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역시 혼이 담기면 맞는다 저게 혼이 담긴 직구라는 거예요 20랭은 다잉큐죠 다잉큐 그리고 퍽도 다 있는 거 보니까 복귀 아니면 다잉큐 아 그러니까 복귀한 사람이 다잉큐를 돌리거나 그런 거 같아요 맞췄어 20랭이랑 매칭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다잉큐이랑 돌리는 거예요 퍽 세팅도 보면은 제대로 다 틀고 있고요 재밌었습니다 됐스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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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골드를